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327페이지죠? 공동소유입니다. 시험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그 327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표는 반드시 안기하셔야 돼요. 자 먼저 개념부터 잡자고요. 일단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를 우리가 총유라고 하고요. 다음 동업자와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를 합의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소유를 우리가 공유라고 한다. 그래서 공동소유의 원칙 기억 형태는 뭐가 되는 거죠? 공유가 되는 거죠. 자 특징지를 보는데 먼저 공유입니다. 공유는 일단 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유 지분을 처벌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 물론 상속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공유물의 분할도 자유롭다는 거죠.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공유자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용계란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할 수 있고요. 처분 변경은 우리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합유죠. 자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데 합유는 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합유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조합체가 해산하기 전까지는 합유물을 분할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나머지 합유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같아요.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이용계란과 같은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나 종준과 같은 법이라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고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한다는 등 또 지분이 상속된다는 등 목적물을 분할한다는 등 이런 것은 처음부터 해산상적 문제되지 않고요. 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특히 보존 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가지고 내용을 보죠. 자, 328페이지 오시면 공유가 나옵니다. 일단 뭐 원칙적 공동 소유 형태 이런 얘기인데 일단 공유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일부니까 공유자는 부당이듯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되고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은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반환 청구 및 방해배제 청구, 목적물에 관한 거죠. 전부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고 또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설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값과 의뢰 공유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자, 근데 값이 자신의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 일단 의뢰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로운 것입니까?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로운 거고요. 그래서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나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공유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2분의 1만 설정이 되지만 이 목적물,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가 다 설정이 된다는 거죠. 왜요? 공유란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공유물이 분할이 돼서 여기까지는 갑의 것, 여기서부터는 의뢰 것이 되더라도 여전히 저당권은 갑과 의뢰, 토지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단에 또 내용이 나오죠. 1번 공유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불균등할 수가 있고요. 2번 지분의 내용, 물건의 비율이 아니라 소유권의 비율이다. 그 다음 2번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으로서 성질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하는 거 가능한데요.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를 해야 되고요. 3번 공유물의 사용수익인데 공유물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공유물에 대해서는 지분 범위 내에서 전부에 대해서 사용수익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과 을과 병의 공유고요. 각 지분이 3분의 1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있다면 그 을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무죄 부동산이란 이유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과 병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는데 또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을이 자식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무죄 부동산이란 이유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과 병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는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갑과 병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 지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법률 행위라는 얘기죠.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이 갑과 병에게 흡수되기 위해서는 포기, 단독 행위,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지분권에 의한 청구권 해가지고 제가 사례를 집어넣었거든요.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사례죠. 자, 한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제3자인 병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 갑 또는 을은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 병이 점유하고 있을 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게 되는 거죠. 유의하실 것은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갑이나 을이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데 2분의 1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이나 을이, 특히 을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싶어요. 또 아니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이거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뭐죠?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판례 변경이 있었는데 중요하겠죠. 자, 이 갑과 을이 공유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전부에 대해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 이 을이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문제가 됐거든요. 과거의 판례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었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판례 변경을 통해서 이때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을의 특징이 뭐냐면 지분이 2분의 1이죠.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죠.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이 과반수를 넘치 않은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를 우리가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고요. 이러한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공유 지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갑에 대해서 부당이듯 반환은 물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죠?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갑이 과반수를 초구하고 있는 거죠. 이때 갑이 만약에 요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물론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은 공유물에 관한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과반수를 초구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그 갑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만은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분 범위 내에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설명드린 사례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례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은 3분의 1입니다. 제3자 병이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만약에 병의 점유가 불법한 점유, 위법한 점유라면 을은 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면 갑으로부터 사용수익 허락을 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때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고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이용행위로서,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갑의 병에 대한 단독으로 한 임대행위는 적법하고 정당한 거죠. 따라서 병은 정당한 점유자, 정당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특히 병이 적법한 점유자, 적법한 임차인이라면 병이 누리고 있는 이득도 부당이득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을은 이 갑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올해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사례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밑에 내용은 서술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30페이지 오시면 공유관계의 대외제 조작 다시 말하면 공유관계임을 대외제로 주장할 때는 함께 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유의 마지막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이죠.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불분할 특약은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또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뭐냐면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공유물의 분할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공유물 분할 충고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자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데 당사자 전환에 협의, 동의가 이루어져서 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이거 우리가 협의 분할이라고 해요.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물건을 잘라 갖는 것은 현물분할 제삼자에게 공유물을 처분하고 돈으로 나눠 갖는 것은 대금분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현물분할의 법적 성질은 교환입니다. 또 대금분할이나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은 법적 성질이 매매거든요. 그럼 협의 분할은 교환 아니면 매매죠. 따라서 공유자 간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고요. 교환 아니면 매매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얘기죠. 법률행에 의한 물건 변동이라는 거죠. 따라서 협의 분할이 됐다는 이유로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데 공유물 분할 충무권이 형성권이니까 이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분할에 의한 물건 변동은 형성 판결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이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재판상 분할하는 과정에서 재판 중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됐다면 합의가 성립됐다면 이건 뭐죠? 다시 협의 분할 법률행에 의한 물건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해서 재판상 분할에 관한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된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뭐죠? 협의에 의한 분할 법률행에 의한 분할이니까 이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분소유적 공유죠.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어명의신탁이란 말도 쓰고요. 정확한 말은 구분소유적 공유인데 이런 얘기죠. 한필치 토지를 갑과 을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에 공유로 하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결론은 갑과 을 대내적으로는 분리된 땅입니다. 별개 땅인 거죠. 이에 말해서 대외적으로는 공유입니다. 그래서 등장기연만 조심하시면 돼요. 만약에 갑과 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면 지들끼리는 둘끼리는 분리된 땅이니까 별개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병이나 정이나 제삼자가 등장한다면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니까 공유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소유권이 끝났고요. 우측에 보시면 챕터4 제목을 잘못했죠. 토지 이동이 아니라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으로 편집 과정에서 뭔가 예상에 들어갔는데 물권이라 수정하시기 바라고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일단 이 핵심 강의 노트에 가지고 그림을 보자고요. 일단 지상권은 뭐냐?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목적에는 제한이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거죠.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죠.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에 대한 독립된 용익물권이라는 점이죠. 물론 물권이기 때문에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소유권과 분리된 토지에 대한 독립된 소유권이니까 독립된 사용권이니까 부정성, 수반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없어질 뿐 토지 사용권,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또 건물을 양도한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역으로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양도 등을 할 때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지상권을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제한할 수 없고 만약에 양도금지 특약을 하더라도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권에 관한 특징을 보게 되는데 일단 이 지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쫓아와야 문제 푸실 때 함정에 빠지지 않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원칙이 무상이다. 깔고 가셔야 함정이 안 빠져요. 따라서 원칙이 무상이니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뭐라는 얘기죠? 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무상이니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원칙이 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두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2년 간이 아니라 2년분, 2년치다.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10년 동안 안낸 지료를 조금씩 모아보니까 2년치가 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의 소유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땅의 소유자고 을이 건물의 소유자.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을이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갑이 당연히 을에게 소멸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 토지 소유권. 그래서 병이 못 받은 지료가 6개월 치고 갑이 못 받은 것이 1년 6개월 치고 합산해 보니까 2년치다.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 하지만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전 토지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존속기간이죠. 자, 일단 채장기간은 무제한이다. 따라서 우리 팔에는 지상권은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채단, 최소한 기간이죠. 채단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또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이 보장이 되고 건물도 수목도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고요. 만약에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중간치기인 15년치가 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일반 지상권에 관한 거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뭐냐 하면 아, 죄송합니다. 다시 336페이지 상단으로 와야 되겠네요. 자, 핵심 3강의 노트죠. 자, 지상권의 소멸이죠. 이거 빠스렸네, 그렇죠? 자,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이것도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원칙을 알고 예외으로 가야지만 헷갈리지 않아요. 자, 원칙은 뭐라고요? 원상회복. 건물이 헌전하면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멀쩡한 건물이 때려 부시기 아깝다면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물론 건물 소유자인 지상권자는 안 팔 이유 없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할 것은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단 한 가지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지상권자가 원상회복하지 않고요. 한 번 더 하자는 의미에서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한다면 이때는 지상권자가 내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해요. 원칙 예고 기억하시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가 내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갱신 청구 없이 바로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 정리하시게 되면 일반 지상권은 다 깨뜨려게 되면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런 내용이 하단에 문자로 서술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좀 쉬었다가요. 335페이지에 특수지상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